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베리어프리 영화 특별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베리어프리 영화는 기존의 영화에 화면을 해설해주는 음성 해설과 화자와 대사,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베리어프리 자막을 넣어 장애를 넘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재제작한 영화입니다. 배우 박보검 씨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영화 미나리는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배우 안소희 씨가 참여한 영화 수학여행은 21일 오후 2시부터 상영될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모두 무료이며 관람을 희망하는 주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후 당일 방문하면 됩니다.